크리스천 선배 멘토링 크선맨이란 크리스천 대학선배가 내년에 입학할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의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생여정의 동행자가 되는 것이죠.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ccclife.style에 접속해서 멘토로 등록합니다. 캠퍼스 간사님이 인증하시면 등록이 끝납니다. 멘토와 멘티는 동성끼리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서 개인적인 소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멘티에게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연락해서 관계를 발전시켜갈 수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대화할 때는 크리스천으로서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합시다. 여러분들에게 멘티가 연결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기도로 함께 동역합시다. 연결된 멘티에게 대학 입시 정보나 캠퍼스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예상되는 질문 리스트에 답변을 준비합니다. 멘토링의 진행 상황을 캠퍼스 간사님께 공유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멘티와 관계를 맺어가는 중에 마음의 문이 열려있다고 생각된다면 다양한 도구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멘티가 우리 학교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멘티가 가게 될 CCC의 미션업을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멘티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인생선배로서의 역할로만 끝나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한 영혼의 영적인 여정에 관심을 가지고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해서 영적 멘토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멋진 크리스천 선배가 되길 응원합니다. 샬롬